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46페이지 실전문제 7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원자 X의 전자배치 가와 나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원자 X라고 하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성 입자를 의미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원자에 전자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전자수 자체는 뭐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 원자라고 했으니까 양성자수랑 같은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전기적 중성 입자를 의미하는 게 원자니까 양성자수가 의미하는 건 우리 원자 번호잖아요. 그래서 아 전자수 자체가 원자 번호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수를 쭉 세보니까 총 몇 개입니까? 보면은 2개, 8개에서 총 10개에다가 4개까지 해서 14개네요. 아 14번 원자구나 라고 하는 거, 규소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는 다전자원제 전자배치의 원리, 즉 싸움의 원리, 혼투규칙,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모두 만족을 하고 있죠. 우리 어떤 친구들 보면 선생님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긴 한데 원래 여기부터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들뜬 상태 전자배치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뭐 예를 들어 PX 오비탈, 3PX, 3PY, 3PZ라고 한다면 이 3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오비탈을 먼저 채우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에너지를 준위를 가진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채우나 내가 이렇게 채우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간에 가는 우리 바닥 상태 전자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3S 오비탈에 들어있던 원래 여기 있던 전자가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들떠버린 거죠. 들뜬 상태가 돼서 지금 보면은 가에서 나를 비교해 보면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지금 보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지금 요 상태가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홀전자가 무려 4개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그치? 자 지금 요거는 나의 경우는 바로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해요. 자 X는 14족 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어 14족 원소냐 라고 하는 거에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그치?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작과 전자수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원작과 전자수가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야? 그치? 족에 이제 1의 자릿수만큼 있어. 4개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s 오비탈이 구성하는 게 우리 첫 번째 껍질 그리고 2s와 2p가 두 번째 껍질 그리고 3s와 3p가 세 번째 껍질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껍질의 전자 하나 둘 셋 넷 개 있지? 그치? 어 14족 원소가 맞네요.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가와 나는 모두 들뜬 상태니 아닙니다. 가는 바닥 상태고요. 나는 들뜬 상태죠. 자 ㄷ x는 바닥 상태에서 주향자수 더하기 부향자수가 4인 오비탈에 전자수가 3이냐 라고 물어봤어. 이 의미를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지금 보면은 주향자수 더하기 부향자수가 4인 전자수 즉 이 주향자수 더하기 부향자수는 우리 원자 내의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향자수는 오비탈의 크기 또는 에너지 그리고 부향자수는 오비탈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n 더하기 l값이 4이려면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면 만약에 n값이 주향자수가 4이면 부향자수는 0이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4s 오비탈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주향자수가 3이면 부향자수가 1이면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3p 오비탈을 의미한다고 했어. 자 부향자수가 0이면 우리 s 오비탈을 의미하고요. 부향자수가 1이면 우리 p 오비탈을 의미한다고 우리 양자수 배울 때 배웠죠. 자 만약에 주향자수가 2면은 2면은 이 합이 4가 되려면 부향자수가 2면 되겠죠. 근데 우리 부향자수라는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했냐면 0부터 n-1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n값이 2면요. 부향자수는 0과 1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따라서 2라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n값이 1이어도 부향자수 3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n 플러스 l값이 4인 이런 오비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이냐고 물어본 거지. 바닥 상태일 때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일 때 4s 오비탈은 채우지 않죠. 그치? 규소니까. 세 번째 껍질인 이제 3p 오비탈까지 채울 텐데 3p 오비탈의 전자가 3개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바닥 상태일 때는요. 3s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 있고요. 3p는 두 개가 있는 상황. 즉 3개가 있는 상황은 들뜬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 상태일 때는요. 3p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ㄷ은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ㄱ만 맞는 1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고요. 우리 ㄷ 보기 해석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봅시다. 그림은 가, 그림 가라는 학생들이 그린 산소원자. 산소원자 보자마자 이거 8번이야 라고 써줘야겠지. 원자번호 8번 전자수도 8개 있겠다. 자 가나다라를 봅시다.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산소원자의 전자배치를 한 거라고 하는데 뭐 어떤 거는 들뜬 상태고 뭐 어떤 거는 바닥 상태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다전자원자의 전자배치에 위배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가를 보니까 우리 산소원자 같은 경우 우리 에너지 준위값을 한번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려보면은 일단 1s 오비탈, 1s 오비탈, 그리고 2s 오비탈, 그리고 2p 오비탈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고요. 다전자원자의 전자배치 할 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8개를 채워보면은 1s에 2개, 그리고 2s에 2개, 2p에 자 지금 4개 채웠으니까 5, 6, 7, 8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지. 요게 지금 현재 산소의 바닥 상태 전자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 같은 경우 봐봐. 지금 완전히 바닥 상태 전자배치랑 똑같죠? 나도 어때요? 지금 보면은 선생님 요거 지금 쌍을 이룬 게 지금 2px, 2py, 2pz라고 한다면 에너지 준위가 2px, 2py, 2pz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쌍을 이루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여기에 2px의 쌍을 이룬 전자가 존재하던 그리고 2pz의 쌍을 이룬 전자가 존재하던 지금 전자배치 자체는 똑같은 거죠. 따라서 요 가와 나는 둘 다 바닥 상태 전자배치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싸움의 원리 그리고 훈투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를 모두 만족하고 있는 전자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를 보니까 뭔가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죠? 자 얘를 봐보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우리 양자수 배울 때 무슨 얘기를 배웠냐면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양자수를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피인자기양자수를 요 순서대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주양자수는 지금 몇이냐면 2p 오비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2p 오비틀이니까 부양자수 1 자 만약에 요 2px를 플러스 1 자기양자수, 2py를 0 그리고 2pz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칠게요. 실제로 x, y, z에 따라서 자기양자수 값이 플러스 1,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값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로 지금 지은 거야. 자 그렇다면은 자기양자수는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스피인자기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업스피인으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전자를 표현해보니까 어때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2, 1, 풀 1, 플러스 2분의 1로 4가지 양자수가 똑같은 전자가 2개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전자 배치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한 원자에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요. 몇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걸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양자수,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요. 한 오비탈의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최대 2개의 전자까지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한 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채워질 때는요. 언제나 스핀의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가 3개가 채워진다면요. 만약에 일단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는 거야. 하나의 오비탈에. 자, 그리고 3개가 채워지는 순간 이 전자와 이 전자는요.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밖에 채워질 수가 없고요. 2개가 채워질 때는 언제나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파울리베타 원리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유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는요. 파울리베타 원리를 파울리베타 원리가 위배된 즉 한 원자 안에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상황이 되고요. 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바닥 상태도 아닌 존재할 수 없는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울리베타 원리를 위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울리베타 원리를 위배했다. 자, 라를 보니까요. 라 같은 경우는 3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죠. 다시 얘기해서 2P 오비탈을 전부 채우고 나서 3S를 채울 수 있는 거. 바로 싸움의 원리죠. 이 싸움의 원리를 위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움 원리 위배.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여기 있던 전자가 바로 3S 오비탈로 이만큼의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들떠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뜬 상태다.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이 바로 라다. 자, ㄱ부터 보면요. 가와 나는 모두 바닥 상태 전자 배치냐 맞는 설명. 자, ㄴ 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가 되겠고요. 자, ㄷ, ㄹ 라는 들뜬 상태 전자 배치다. 싸움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들뜬 상태죠. ㄱ, ㄴ, ㄷ, ㄷ 답은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천천히 모든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배속해서 빠르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9번 봅시다. 그림은 전자수가 같은 A 플러스 이온과 B 마이너스, E 마이너스 이온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A 플러스라고 한다면 지금 1가 양이온인 거잖아. 그럼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린 전자배치가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A의 전자배치를 그린다면 어떨까? 자 요게 지금 요 전자배치는요. A 플러스 또는 B E 마이너스의 전자배치인데 내가 만약에 A 플러스가 아니라 A 원자 상태의 전자배치를 그려보겠다는 소리. 자 그럼 일단은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가 원래는 자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네온의 전자배치랑 똑같은 상황이 A 플러스란 말이야. 근데 A 플러스라고 하는 건 원래 중성 원자일 때보다 전자를,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잃는, 잃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 진행된 거죠. 그치? 한 개 잃어버린 거잖아. 따라서 만약에 A가 된다면 한 개를 얻어와야겠죠. 그래서 아 A는 원래 이런 식으로 바깥껍질의 전자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A 원자 상태이겠지. 그치? 자 그럼 B E 마이너스를 보고 뭐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중성 원자 B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얘는 보면 그러니까 전자를 어떻게 된 거지? B 중성 원자가 두 개의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돼야 E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B의 전자배치, B 원자의 전자배치를 그린다면 이렇게 있어서 원래 두 개 있고 지금 원래 이렇게 여덟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개가, 이 두 개는요. 얻어온 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없는 상태여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일, 고, 여덟은 바로 외부에서 들여온 전자구나 라고 보시고 바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B의 중성 원자 상태의 전자배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보면은 어떤 거야? 자 B는 우리 2주기, 껍질 수가 두 개니까 2주기이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 거지 16쪽 원소인 바로 누구다. 8번에 산소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A 같은 경우는요. 껍질 수가 3개잖아. 그럼 3주기인 거고 그리고 원자과 전자 수가 한 개 있는 1쪽 원소인 거지 3주기 1쪽 원소 바로 11번에 나트륨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A는 17쪽 원소인이 아니요. 1쪽 원소입니다.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억 틀린 설명. 니은, B는 비금속 원소니? 라고 했어. 산소 대표적으로 있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는 친구죠. 맞는 설명. 디귿.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니? 아닙니다. A는 3주기고요. B는 2주기 원소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 답은 니은만 맞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10번. 다음은 바닥 상태 3주기 A. 3주기 원자. 3주기라고 합니다. A의 전자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홀전자 수가 1입니다. 라고 했죠. 홀전자 수 우리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외원어라고 했죠. 홀전자 수의 주기성. 그래서 지금 3주기 원자라고 했으니까 나마, 알, 유, 인, 황, 염, 아르곤까지 해서 일단 이 8개의 전자를 일단 적어놓고요. 홀전자 수 세보면 나트륨은 1, 1개. 마그네슘은 이제 3S 오비탈에 2개 있으니까 0개죠. 그러다가 알루미늄부터 이제 3P 오비탈의 전자를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서 훈투의 규칙 만족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홀전자 수가 증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황부터는 이제 쌍을 이룬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씩 줄어들다가 비활성 기체가 돼서 완전히 채워지기 때문에 바로 0이다. 1, 0, 1, 2, 3, 2, 1, 0 반드시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홀전자 수가 1인 원자만 일단 본다고 했으니까 일단 원자 A가 될 수 있는 후보 원자는요. 총 나트륨과 알루미늄과 염소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서인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2분의 3인 이 값을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이 3개 중에 어떤 게 원자 A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어떻게 한번 세볼까요? 자, 나트륨은 어떤가요? 지금 보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3S 오비탈에 하나가 들어있냐, 3S 오비탈에 두 개 들어있냐 인 거거든요. 이거인 경우나 이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1S 오비탈과 2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지금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아이고,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채워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4개의 S 오비탈의 전자는 기본으로 존재하면서 3S에 하나 들어있었다면 5개가 되는 거고요. 3S에 두 개가 들어있다면 바로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S 오비탈에 총 5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생각해봐. 자, 지금 보면 3주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3주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 많이 해보면요. 이제 적응이 될 텐데 1S와 2S와 2P 그리고 3S, 띡띡띡, 3P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일단 이 1S와 2S, 2P는 전부 채워져 있는 상황이니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은 여기까지 채워져 있을 테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6개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알루미늄은 어떤 거예요? 알루미늄은 여기를 채우기 시작하잖아. 그치? 그래서 알루미늄은 S 오비탈의 전자수가 일단 3S를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가 채워진,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는 자, 3P 오비탈의 하나가 이미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플러스된 6분의 7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염소는요, 지금 3P 오비탈을 전부 다 채우고 있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 고, 여덟, 아홉, 아홉 개의 오비탈이 채워져 있고요. 그치? 그러면서, 어디 있어? 자, S 오비탈의 전자수는요, 6개가 되겠죠. 이게 바로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무튼 2분의 3이 나오는 바로 염소가 정답이 되는 원자 번호 물어봤으니까 얘는 17번 원소인 거죠.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나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런 것들은 좀 외워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뭐, 한번 우리 채워보면은 자, 먼저 전자가,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를 한번 2주기랑 3주기에 걸쳐서 한번 써보면요. 자, 2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주기가 1S 오비탈에 전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기 같은 경우,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리튬 부터인 거지? 그럼 리튬이 1S에 두 개, 2S에 하나인 거잖아. 그럼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은 두 개인 거야. 그렇지? 2주기 같은 경우는 주기라고 써야 뭔가 안 헷갈릴 것 같아. 주기. 3주기라고 해놓고 자, 그럼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원자과 전자수를 세 볼게요. 3, 4, 5, 6, 7, 0 해서 자, 이게 원자과 전자수인 거고 지금 2주기 같은 경우는 리튬. 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채워진 오비탈 두 개인 거고. 그 다음에 리튬, 베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쌍을 이루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붕소부터는요. 2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훈투기층 만족하니까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 쌍을 이루기 때문에 전자가 아무리 채워져도 전자가 채워진 그냥 하나라고 전자가 하나만 채워져 있어도 채워진 오비탈이잖아. 그니까 2, 3, 4, 5, 5, 5, 5,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 그치. 왜? 나트륨 3S 오비탈이 채워져 있으니까 6, 6, 7. 왜? 3P 오비탈이 하나 채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훈투기층 만족하니까 6, 6, 7, 8, 9, 9, 9, 9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2, 3주기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그럼 2주기, 3주기 S 오비탈의 전자수는 몇 갤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우리 한번 또 2주기랑 3주기 해볼 건데요. 3주기 S 오비탈 전자수도 한번 세보면서 자, 세는 김에 뭣도 한번 세볼 거냐면 P 오비탈 전자수도 한번 세봅시다. 자, 일단 2주기 여기 이렇게 쭉 해서 밑에는 S 오비탈의 전자수 써볼게요. 2주기 같은 경우는 리튬은 S 오비탈의 전자 3개 있죠. 1S에 2개, 2S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베를륨은 1S에 2개, 2S에 2개인 4개. 자, 그 다음부터는요. 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4로 일정합니다. 자, P 오비탈의 전자수는요. 리튬과 베를륨은 아직 1에 2S밖에 채워지지 않지만 그 다음부터, 붕소부터는 2P의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쭉 증가해서 6개까지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3주기도 어떤가요? 3주기, 3주기는 이제 S 오비탈의 전자수가 자, 나트륨 같은 경우 5개죠. 그 다음에 6개, 6, 6, 6, 6 쭉 가는 거죠. 자, P 오비탈은 어떤가요? 맨 처음에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 2P의 6개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마그네슘까지 되다가 알루미늄부터 3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6,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12, 12개까지 3P 오비탈의 전자가 전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되게 알만한 외워두면 좋을 만한 값들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S 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가 2분의 1인 값 두 개가 있어요. 요거랑, 어딨어? 그렇지, 6, 어딨어? 2분의 1, 2분의 1인 거 6분의, 어,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 지금 어떤 원소인 거야? 그렇지, 우리 지금 보면은 원작가 전자수가 4개인 14조 원소, 요거, 6번의 탄소다라고 하는 거 6번의 탄소야, 그렇지?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어, S 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P 오비탈 전자수가 지금 1인 거, 요거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도 있다. 마그네슘까지. 그래서 요거, 값 자체가 1이 나오는 값들은 외워놓으면 좋겠죠? 요거 8번의 산소가 되겠고요. 얘는 12번의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 오비탈 전자수 분의 P 오비탈 전자수가 2분의 3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2분의 3. 얘랑, 또 어딨냐면, 여기도 있어. 2분의 3. 얘는 15번의 인이고요. 얘는 10번의 네온이 되겠죠. 마지막, S 오비탈 전자수 분의 P 오비탈 전자수가 2인 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값들은 시험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8번의 아르곤이 되겠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꽤나 많이 물어보니까 미리 정리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0번, 11번 또 갈게요. 자, 위에 있는데요. 요 내용 좀 어려웠죠, 그죠?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아마 여러 번 다양하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채워놓고 암기해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A씨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 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총전자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요 값이 3인 거, 2인 거, 2분의 1인 거 세 가지 원소가 있는 거지. 자, 경우의 수를 좀 볼게요. 만약에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일단 P 오비탈의 전자수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자, 원자과 전자수라고 치니까 자, 보면은 3이 나오려면 1분의 3 그러니까 1족이면서 P 오비탈의 전자수가 3개인 거 자, 근데 1족이면서 1족이려면 지금 보면 리튬이나 나트륨이거든요. 근데 리튬에는 P 오비탈의 전자가 없고요. 나트륨에는요. 2P의 전자가 6개가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요러한 조합이 나올 수가 없어. 2분의 6도 되는 거죠. 2분의 6? 그럼 2분의 6은 되냐? 2족이면서 6개 존재할 수 있는 거? 어, 우리 마그네슘. 우리 베를륨 같은 경우는 P 오비탈의 전자가 없지만 12번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아직 3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서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마그네슘이 가능하겠다. 그치? 얘는 마그네슘일 거야? 라고 일단은 짐작할 수 있겠죠. 3분의 9도 있고요. 4분의 12라는 것도 있지만 요러한 값 13족이나 14족 같은 경우 P 오비탈의 총 전자수가 9개나 12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A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마그네슘이구나 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돼요. 해보시면 돼요. 자,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자, 2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1분의 2가 될 수 있지만 우리 1족이면서 P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채워질 수는 없다고 했고요. 자, 2족이면서 전자가 4개 있으려면 어떨까요? 자, 베를륨 같은 경우 아직 채워져 있지 않고 마그네슘은 6개가 채워져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원작가 전자수 3개이면서 13족이면서 P 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붕소나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2P에 6개가 채워져 있으면 3P에 하나 채워져 있는 상황이니까 7개가 돼버린 거잖아. 안되고요. 자, 지금 14족 14족이면서 8개가 채워져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일단 탄소 같은 경우는 P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있으니까 탈락 그 밑에 있는 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 14족이면서 지금 2P 오비탈 6개 다 채워져 있고 3P 오비탈의 전자 2개 채워져 있잖아. 따라서 아, 요게 바로 2P에 6개 있으면서 3S에 2개 3P에 2개 있는 아, P 오비탈의 전자수가 8개인 어, 4분의 8이 만족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 요거 14족의 아, 황이 아니라 미안해요. 규소죠, 규소. 미안합니다. 규소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황이라고 혹시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자, 그리고 2분의 1이 되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2분의 1 원작가 전자수가 2면서 P 오비탈의 전자는 1일 수는 없고요. 원작가 전자수가 3면서 3은 일단 3이면서 2분의 1 1.5 그러니까 P 오비탈의 전자수가 1.5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밑에 그러니까 분모 값이 짝수인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분의 2가 될 수 있니 14족이면서 P 오비탈의 전자수가 2개 있을 수 있죠. 바로 탄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있는 요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S 오비탈의 전자 4개 있으면서 P 오비탈의 전자 2개 있으면서 바로 6번의 탄소가 C에 해당하는구나 기호도 똑같네요, 그렇지? 자, 그럼 ABC 찾았으니까 우리 대충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기율표에 표시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치수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마그네슘은 여기 2족에 있고요. 그리고 탄소와 규소 같은 경우는 14족에 있습니다. 해서 마그네슘 여기 A5 2 3주기 2족 여기 A가 있고요. 그리고 B는 3주기 14족에 있는 여기 B고요. 그리고 2주기 14족에 여기 C가 되겠다. 자, A의 전자 배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냐고 했죠. 요거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죠. 정확하게 2 2 10개에다가 12개 12번을 얘기하는 거죠. 맞는 설명 원작과 전자 수가 B와 C가 같냐라고 했습니다.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B와 C는 4개로 원작과 전자 수가 같습니다. 3주기 원소는 두 가지냐라고 했습니다. 3주기 원소 두 가지가 맞네요. 바로 A랑 B라고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답은 ㄱ, ㄴ, ㄷ, 다 맞는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선생님이 천천히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 자, 마지막 12번.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거는 11, 12가 전부 조금 여러분들한테 낯선 문제였죠.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 A,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상대값이라고 나와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홀전자수인데요. 홀전자수가 3개인 우리 원자 2, 3주기 2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위에 한번 볼까요? 다시 홀전자수가 3개인 원자는 15조개 있는 2인과 그 위에 있는 질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홀전자수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요. 이 X에 해당하는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질소 2거나 15번의 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둘 중에 P오비탈의 전체의 전자수분의 S오비탈의 전자수가 상대값이 2가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질소 같은 경우는요. 전체의 전자수 즉 요거는 어차피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양성자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서 원자 번호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그냥 지워버릴게요. 7번이니까 전체의 전자수는 7개. 그러면서 S오비탈의 전자수 요거 지금 1S에 2개 2S에 2개 다 채워져 있는 상황 S오비탈은 1S와 2S가 채워져 있으니까 4개인 거지. 그럼 만약에 요 값이 상대값으로 표현돼서 2라고 표현된다면 여기에 몇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치 4 약분되려면 4분의 7 약분되면서 2가 나와야 되려면 4분의 14라는 값이 곱해지면 우리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요 4라는 값도 같은 상대값이니까 어떤 값에다가 여기다가 4분의 14를 곱했더니 4가 나오는 요 값을 우리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자 요 4분의 14를 곱했더니 4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될까? 를 우리 생각해보면 아이고 뭐가 나옵니까? 어 일단 14분의 14분의 16이면 되겠다. 14분의 16이면 4가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전체 전자수랑 어 S 오비털의 전자수랑 비교했을 때 S 오비털 전자수가 더 많을 수가 있나? 자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치? 따라서 우리 요 상황은 처음의 과정부터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질소가 아닌가 봐 따라서 질소가 아니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 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 바로 X는 인이 되는구나 라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전체 전자수가 15개 있는데 S 오비털의 전자수는요 1S에 2개 다 채워져 있고 2S 다 채워져 있고 3S에 2개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6개야. 그치? 상대값이 2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건 15분의 6에다가 뭘 곱해서 2가 나올 수 있을까? 그치? 분모 없애주 분모 없애주면서 지금 분자도 6이 없애지려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뭐야 15 분모 없애면서 분자는 2를 남겨야 되니까 3분의 15 그러니까 5가 곱해지면 되겠죠. 5가 3분의 15라는 값이 곱해지면 5라는 값이 곱해지면 바로 2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얘기해서 4가 나오려면 어떤 값에다가 5를 3분의 15라는 값이 5를 곱했을 때 4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값은 5를 곱했을 때 4가 나오려면 5분의 4가 되겠죠. 아 그럼 이 Y라는 값은 전체 전자수가 5인 즉 원자 번호가 5번인 바로 붕소가 되는 것이고요. S오비탈의 전자 4개가 만족을 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 어떤 값에다가 5를 곱했더니 바로 5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1이 되면 되겠다. 그렇지? 봐봐 전체 전자수가 지금 1분의 1 일단은 우리 지금 2주기 3주기에서 S오비탈의 전자수는요. 리튬 같은 경우 3개이거나 베를륨은 4개 이거 지금 2주기 2주기에서의 S오비탈의 전자수를 물어보고 있는 써본 거예요. 3주기일 때는 어떤가요? 3주기는 나트륨 같은 경우 5개고 그리고 마그네슘은 6개거든? 자 근데 그 와중에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전체 전자수가 이렇게 내줘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그래야 1 나오거든요. 전체 전자수 자 근데 우리 3주기 같은 경우 5분의 5의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 왜냐면 나트륨 같은 경우 11이고 마그네슘은 12니까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리튬과 베를륨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그래서 리튬은 바로 1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를륨도 1이 될 수 있다. 베를륨은 3번의 리튬과 4번의 베를륨. 근데 지금 단서가 Y의 홀전자수가 A래. 즉 붕소의 홀전자수는요. 2P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1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Z도 홀전자수가 똑같이 A로 똑같으니까 1이 되는 거야. 홀전자수가 1인 원소는요. 바로 리튬이 되겠죠. 베를륨은 0개죠. 따라서 아 Z는 바로 리튬이구나 라는 3번의 리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찾았네요. 자 그럼 대충 한번 주기율표에 나타내 볼게요. 자 2주기인 원소는 리튬과 베를륨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주기 1족의 리튬과 리튬이 바로 지금 Z자. Z다. 베를륨은 13족의 Y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15족의 E는요. 바로 여기 X가 여기 존재합니다. 자 A는 1입니까? 맞는 설명. X랑 Y는 같은 주기의 원소 아니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는요. Z랑 Y를 비교하고 있는데 당연히 Y가 Z는 지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1s에 2개 2s에 1 전자가 들어있는 건 2개밖에 안되고요. Y 같은 경우 1s에 2개 2s에 2개 2p에 1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는 총 3개가 되는 거죠. Y가 더 많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46페이지 전부 풀어봤는데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풀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 내용 본인께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